주변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 뉴스가 포함됩니다. 이채민, 장원영, 오늘부터 뮤직뱅크는 우리가 물결 글로벌 K-POP 밴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KBS의 TV 뮤직뱅크 제작진이 설렘반 떨림반 젖먹 호흡을 맞추는 배우 이채민과 아이브 장원영의 안구정화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꽃사슴 눈망울과 뚜렷한 이목구비로 남심뿐 아니라 여신까지 홀리는 여신 비주얼의 장원영과 189cm 헌칠한 귀의 조각 미모의 이채민은 설레는 귀 차이와 완벽한 비주얼 조합으로 시선을 뗄 수 없게 한다. 특히 블랙 앤 화이트 커플룩으로 상큼 시크한 케미스트리를 뽐내는 두 사람은 숭정만화를 찍고 나온 듯한 모습으로 뮤직뱅크 애청자들과 글로벌 K-POP 팬들의 마음을 술렁이게 만들고 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주 금요일 뮤직뱅크 촬영 현장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이채민은 장원영이 소속된 그룹 아이브 에프터라이크 에프터라이크 이루비를 축하하며 직접 준비해 온 꽃다발을 건네는 심쿵 센스를 발휘 첫 만남부터 훈훈한 분위기가 피어났다는 후문 장원영은 앞으로 채민씨랑 호흡 맞춰가며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채민은 행장과 제가 새롭게 만들어갈 뮤직뱅크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릴게요 라면서 점점 더 찰떡 호흡을 자랑하게 될 저희 둘의 모습 꼭 본방사수하며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민은 행장님 너무 환영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라며 설렘을 드러냈다. 이채민은 지금까지 이 자리에 계셨던 선배님들이 항상 좋은 모습 보여주신 만큼 저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라는 각오와 함께 정말 열심히 스페셜 무대 준비하고 있으니 예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 과연 첫 방송에서 장원영과 어떤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일지 벌써부터 기대감과 궁금증을 폭풍 상승시키고 있다. 류은행장 커플 이채민, 장원영의 역대급 스페셜 스페이지가 기다려지는 kbs의 tv 뮤직뱅크는 30일 금 오후 5시 10분에 생방송된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